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영은 채널의 장영은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입시 영상 시리즈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작곡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화성학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성학 시험을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화성학 문제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어서 푼다면 하나의 문제도 여러 번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를 두세 번씩도 푸는 게 가능하죠. 원래 복습이라는 건 바로바로 했을 때 기억이 잘 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배우신다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성학 문제는 많이 풀다 보면 아 이 부분에는 이걸 넣어서 진행하면 딱 되겠구나 하는 게 바로바로 눈에 보입니다. 약간 수학 문제랑 비슷한 느낌이죠. 많이 풀다 보면 아 여긴 이 공식이고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구나 저런 화성학도 많이 풀다 보면 아 이걸 여기 넣으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매끄럽게 가겠구나 하는 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약한 문제일수록 많이 풀어보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잘 못하는 건 귀찮아서 하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참아내고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성만 채우면 되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풀으시는데 하 3성을 채우는 문제나 상 3성을 채우는 문제는 아무래도 채워야 하는 선거가 하나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본인이 취약한 문제일수록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곡을 쓰는 것보다도 화성학을 푸는 게 훨씬 더 진행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성학 문제의 경우에는 리듬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음도 화성으로 진행이 되죠. 기본 4개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곡을 하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안 느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화성학 문제를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보고 난 후에 바로 피아노로 쳐보신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된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경우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셔서 지적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라거나 이 부분은 틀렸다 하고서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화음만 딱 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조금 앞에서 조금 뒤까지 진행의 흐름을 쭉 보기 위해서 조금 길게 쳐보셔야 됩니다. 분명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소리로 들어보면 어딘가 이상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받은 부분들은 한 번씩 쳐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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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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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